안녕하세요 유리다나와 정바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스타 맛있게 삶아서 알리올리오까지 할거니깐요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주세요 먼저 물은요 1리터 숟가락으로 소금 1숟가락 파스타는 100g입니다 이렇게 한줌 잡았을때 500원 동전만하게 숟가락으로 삶아줄거에요 물을 끓을때까지 뚜껑을 닫고 기다리는 동안에 저는 알리올리오를 만든다고 했죠 마늘 편썰어서 약간 도톰하게 너무 얇게 하지마시고 조금 더 도톰하게 오늘 저는 알리올리오를 매콤하게 만들거에요 그래서 마른 건고추를 준비했거든요 이거는 기호에 맞게 넣는거니깐 매운맛을 좋아하시면 넣어주시고 매운맛이 싫으면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마른 고추도 얇게 썰어놓고요 이렇게 새우도 좀 더 조개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물이 끓으면 면을 넣어주시고요 젓가락으로 저어주세요 이렇게 물이 끓으면 젓가락을 이용해서 파스타가 충분히 물에 잠길 수 있도록 저어주셔야죠 자 지금 약 10분간 삶아서 파스타면이 익었거든요 그러면은 후기에다가 이제 받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삶은 연수, 연수는 버리지 마시고 바로 요리를 할거니깐 그대로 주겠습니다 파스타는 물에 헹구면은 이제 표면에 있는 전분기가 없어져서 맛있게 요리를 했을 때 이제 소스가 잘 묻어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물에 헹구지 마시고 이렇게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리올리오를 해볼게요 자 팬에 올리브유 마늘이 잠길랑 말랑 할 정도의 기름을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아까 편물로 썰어놨던 마늘 마늘을 넣어주세요 자 불이 너무 세면은 안되구요 중간 불에서 마늘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익혀주세요 마늘이 노릇노릇해졌으면 여기다가 이제 새우 새우를 넣어주시고요 이제 마른 고추 마른 몽고추 새우가 익을 때까지 잘 잘 섞어주세요 다음에서 여기다가 후추가 있으면 후추도 약간 넣어줄게요 자 이제 새우가 다 익었으면 아까 삶아놨던 파스타를 넣고요 잘 섞어주세요 잘 섞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파마산 치즙가루가 길으면은 파마산 치즙가루도 뿌려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호불호단 약간 해주세요 잘 섞어주세요 자 이제 박시에 담을 때는 젓가락에 잘 돌려서 젓가락으로 양노릇해에요 잘 섞어주세요 잘 섞어주세요 감사합니다.